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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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째 구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바쁘네 준비할 것도 많고 게임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베리베리 하이 에브리원 용타인 도시 택배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언젠간 다 해봤어야 하는 일들인데 저는 출발이 너무 늦었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려니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빌리 시푸드 베리베리 하이 테켄 8 게임 메카닉스 앤드 캐릭터 리벌 트레일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허어 윤다원 베리베리 하이 롱타인 도시 콥 코엥 베리베리 하이 아휴 들어가십시오 일꾸나무님 택배 정말 감사합니다 버튼들 너무너무 잘쓰겠습니다 웨이스트 마 타임 웨이스트 마 타임 제팬 와이파이 컴온 치터? 아이던노우 햄버거 베리베리 하이 곰방와 곰방와 또수길리 안녕하세요 히트 메카닉스 앤드 아우 루크스 베리베리 디피컬트 컴온 바다 헤브 마이크로 브레인 마이크로 브레인 아이케트 언더스탠드 그 시스템 안좋아 베리 스퀘어드 포 테켄네이트 와이 노 릴리즈 레이차 오블라 돈 워리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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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그레츄레이션 아티프 버프 2 0 2 2 TWT 챔피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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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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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플레이어 전드딩 베리베리 땡큐 베리베리 콩그레츄레이션 세컨드 플레이스 베리베리 오메데또 서드 플레이스 치쿠린상 오메데또 오메데또 올 플레이어 해브 어 디저브 리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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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메이징 니 플레이 투 디펜시브 쏘 데이 푸 칩 데미트 아리에루베이 스탑 플레임 니 플리즈 연아랑 디드 굿 여어 퍼킹 화랑 안좋아 디신님 안녕하세요 15결제 구독 감사합니다 베스트 테크앤플레이 베스트 콤보 드로퍼 나 안 봤는데 그거는 아이 디딘트 워치 메카닉 뮤비 뉴 히트 메카닉 블라블라블라 카드 스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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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니시알 라이브 트랜스레이트 메카닉 비디오 야호소소소 김혜연이 아닌 아니..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니나? 유토킹어바웃 어 건? 건 니나? 쇼트해요? 안좋아 아이..뭐..아이 던케어 행응 안녕하세요 How do I get better at down for envelope cable? I will teac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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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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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 콤보 브레이크 어.. Now you 오메가 백포 백포 리멤버 백포 백포 HTS니 안녕하세요 I hate 연습모드 승리는 어떻게 하는거지? 마더킬 부 콤보 알려드릴게요 음..이거 다음에 안녕하세요 승우님 When we play horror game I will play Fuckin cancer Down for envelope cable Step 1 Down for Step 2 4 hold 3 2 2 3 3 2 오 시발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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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4 엔드 다운 4 홀드 3 이지 자 마덕 킬보 콤보 마덕이랑 기가스는 몸 똑같습니다 마덕이 되는건 기가스도 되는거에요 파이브 나이체 프리 컴온 보통은 이제 뚱캐들은 추가타가 들어가는게 좀 어려워 많이 어려워 슈팍 미스트 한번 하고 데미지가 8 떠야돼 5 뜨면 실패에요 약하죠 그리고 레버를 슈팍 미스트에서 레버를 중립으로 놓고 좀 까다로운 타이밍에 로아이 를 씁니다 백 그리고 미스트 다음에 원래는 요게 들어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졸라게 안들어가 한 백번하면 한번 들어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스크류를 포기하고 그냥 압투원쓰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64야 힐브 임펄스가 56인가 54구나 그거보다 훨씬 세지 근데 가끔 이 시그널이 허쳐 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거 로아이 맞추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거는 슈팍 미스트 다음에 중립 뒤엔발 중립 뒤엔발 논디온이 안녕하세요 덕분에 내가 졸라 열심히 해서 택푸찍을 뻔했는데 아니 글쎄 지금 걸레야 트텍은 트텍입니다 모든것은 방송에서 이루어졌구요 LNS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계 횡신을 살짝 친 상태면 셔업 시리 꺼 꺼져 꺽규 보세요 시계 횡신을 살짝 친 상태면 스크류가 쉽게돼 다잇 시계만 시계만 반시계만 이 시계 hosting 시계 아주 그냥 집 알아보고 엄청 힘들고 바쁘고 rough 아 그런 시간 보냈어요 여기 내간트 택 인정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 빌지 레몬스코 이지 으 점수 별로 없어요 한 두번 지면 강균 되구요 아 니나 건 퍼킹 슈터 니나 부터 건 다운 비치 으 으 으 으 으 으 비비 백님 슈퍼 채팅 3,700원 감사합니다 온마이 고어 아우 비비 베리베리 땡큐 스위 닷 제로 제로 돌로 빅 도네이션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도캔 이트 오늘의 디너 소주와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비비비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차 오블라 너무 감사합니다 히트 시스템 아 록스 베리베리 디피컬트 안좋아 아이켄트 언더스탠드 댓 코멘트 코멘트 코치 베리베리 하이 안녕하세요 그래핑 아이돈 케어 파다 퀘스천 이즈 저스트 원 왜 이즈 레이차 오블라 웬 레이차 오블라 리리즈 다이차 파다 퀘스천 이즈 원 리나 퀘스트 헤리 레이차 오블라 frau 네 니 쯧! 그게 앗들어오~~ you FEU NO 테킨 8xd realized돼li 와우! 캐주얼 스페즈 베리베리 땡큐 5.00 도울러 도울러 버킹 건 안 좋아 캐주얼 스페즈 어 두유 라이크 워킹데드 게임 텔테일즈 두유리멤버 디스 신 어 어 웨이트 웨이트 워킹데드 게임 도울러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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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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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ppreciate your love. 어 두번째 거 너무 긴데 이거? New gameplay mechanics introduction? 반다인... 뭐야 이거 씨바! 원래 옷... 옷이 바뀌었어! 뉴 클로즈! 뉴 클로스! 클로스! 아... 테켄... 테켄 세븐... 테켄 프로젝트! 프레젠트! 그... 시... 깜짝... 깜짝... 여러분... 이렇게... 테켄 프로젝트! 네... 테켄 프로젝트! 그리고... 테켄 프로젝트! 테켄 프로젝트! 테켄 프로젝트! 에덴... 테켄 프로젝트! cards save the game! 그리고 방전 militer한 게임의 케이스 스템트! 미래가 되네... 네... 아... 정말... 아... 아이케트 언더스텐드 아이케트 언더스텐드 뻑 투하..디피컬트 잉글리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뭐 4つですね 레이지 시스템 레이지 시스템 레이지 시스템 레이지 시스템 리커..리커..리커 레이블..게이지 가우지 가우지 히트 시스템 레이..잠만..레이죽 레이지 시스템 히트 시스템 리커버리..그리고 컨트롤러 스타일 히트 시스템 리커리..리커리..리커리..리커리.. 리커비..뻑크 리커버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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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킵 좋은정보 레이지 드라이브가 삭제됐다는데 1번이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가 변경된거야 다..메지가 올라가는 시스템 딴게임에도 있는 빨간 피 게이지 그거는 이제 철권 레이지랑은 다른건가요? 태그2때도 이제 피에 관계없이 자기 파트너가 전화차 맞으면은 레이지가 생기곤 했잖아 아 네네 네네 레이저즈 레이저즈 아 레이저즈 아 아 아 아 아 emp elas 어얽 레이저즈 레이저즈 태 언제 레이저즐즈 레이지 아 이제 레이저즈 이게 데미지 Elliot 레이저즈 스페셜 액션? 이게 레이지 드라이브입니까? 레이지 드라이브 대신에 레이지 시스템? 아, 올 레이지 레이지 아츠 커맨드가 다운 F1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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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츠 커맨드 legal 아츠 커맨드 부자 어이거이거이거 태그2 태그2 어 맞아 얘는 들어가있으면 조금씩 찼어 그니까 공격을 많이 하면은 피가 찬다 위 위 니드 모어 어타크 어그레시브 플레이 라이트 위 캔 헬스 헬시 헬시 테켄 헬시 어택 앤드 유 게인 헬스 노 모어 디펜시브 플레이 라이크 파더 파더 올타임 디펜서 디펜더 디펜더 올타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노오우 렛츠 워치 렛츠 워치 렛츠 워치 렛츠 워치 엔 ней 로우가 특이한 공격을 해야한다 유 와이 어어!!! 아니 그러면은 가드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니야. 가드 게이지 있다는 거 아니야. 가덴! 가드데미지 있다는 거 아니야 가드데미지! 원투만 졸라게 막으면은 가드 데미지 있는거 아니야? 아니면 특정 기술만? 그니까 가덴인데 얘는 공격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 아 이거 화랑 시발로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버킹 화랑 풀타임 어그레시브 아... 으아... 어어... 그치... 테러블 아포칼립스 나우 병신 시스템... 으하하하하하 안좋아 헬스 게이지 게이지 헬스 나우 쇼오미 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진 않아 히트게이지를 쓰면 원투에도 그게 시간이 있나봐요 한라운드에 한 번인가 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로우가 히트게이지를 쓰고 원 원 원 원 원 투 투 아 이거 하면은 쭉쭉쭉쭉쭉쭉쭉 깎이는거 아니야 히트시스템 마샬로우 원 원 원 원 투 블록 마이 헬스 뚝뚝뚝뚝뚝뚝뚝뚝 공격하는 동안은 시간이 멈추고 공격을 안하면 히트시간이 아니 그건 공격하는 동안 시간 멈추고 피가 쭉쭉쭉쭉쭉 깎이는거 아니야 히트시스템 그 히트시스템 쓰고 나서 지금 그럼 폴이 히트시스템 상태고 확정 기와홀드 분권 가득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발생한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 엥? 뭐야 분권이 그냥 가드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딸피 때 폴은 레이지고 나발이고 그냥 레이... 히트 시스템으로 그냥 분권 계속 가드시키면은 레드처럼 등 데미지가 계속 맞는 거네? 저거는 맞는 거라 회복해가는 게이지가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요 깡통은 그대로인데? 아... 까렸구나 아... 파더 언더스튜드 언더스튜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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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메이지만 이렇게 이끌어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개그가 남아있는 게이지는 지니어스 파더 어... 어어 지금은... 가라기가 가라기가 가라지나요 오오! 새롭게이지만 금지 적립하기가 가라지나요 곧 구매했다 STill 봐봐 저, 저 때 피우 채일려면 원 원 원 원 원 투 투 꽝 풀게이지 시발 점피 베리베리 땡큐 웜 이어 아니 피가 연타 기술 있는 캐릭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원 원 원 원 투 투 꽝 풀게이지 풀 힐스 바 인비저블 라우 원 원 원 원 원 히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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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s 히트 시스템 히트 시스템 빠더하트 베리베리 위크 10세컨드 석 진1 석 진1 석 진1 석 진1 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졸라게 공격해라 어.... 졸라게 공격해라 로우, 마샬 로우 원 원 원 원 원 투 투 꽝 그리고 카타리납 쓰리X3X3, 쓰리X3X3 쓰리X3X3, 쓰리X3X3 쓰리X3X3, 쓰리X3 쓰리X3, 쓰리X3 어... 헤리어, 쓰리X3, 쓰리X3, 해이요 쓰리X3, 쓰리X3, 해리어, 뻑규 b** 부치 푸터 푸터 레그다운 비치 후후 이런건 와우 근데 필름을 계속해서 디톤状態 유지한 마음만 사실상 저거 키면 졸라게 공격을 해야된다 어 저거 키고 되게 막 그 또 이제 소시만 철권하면은 손해다 에 에 바틀을 계속 대키면 아이들 에 에 바틀을 계속 대키면 에 이제 디스 백 원투? 도조타 유지한 마음만 에 바틀을 계속 대키면 에 비디오 스페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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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비디오 스페셜 하하하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히트 시스템 타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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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 OP 티티 히트 티티 히트 스마а 하하하하 하하하 화면도 이렇게 딱 클로즈업 되잖아 어 히트 시스템 티백잉 워치아웃 클로즈업 티백잉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하나 모르는 거야 에루 베이베리 땡큐 15month 서브스크라이브 메인 러시아 제펜 워 차이나 왓 이즈 디스 랭귀지 저머니 저머니 이실 유빌디힐 apa 일단 워치아웃 히트 시스템 튜백잉 어 게빡칩니다 당하면은 으아오С 으아아 resolution ㅋㅋㅋㅋ 어떤 어메이징 데스피스트 저건 추가 커맨드가 있겠죠? 추가... 커맨드? 그냥 분권이 자체가 이 기술이야? 분권 자체가 이런 히트 시스템 기술이야? 추가적인 입력으로 요거를 쓸 수 있을지 안 쓸지를... 아... 히트 시스템... 히트 시스템이 켜진 상태로...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막혀도? 그럼 노드위잖아 화합 동화자 자체가 각キャラ은 1개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균으로는 5개 정도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캐릭터 또... 밸런스 나오겠다 또 존나 쓸데없는 리차오랑 히트맨 양손에다가... 히트 시스템 걸어놓으면은... 헉... 누군을 분권에 달아주고... 히트 시스템 걸어놓으면... 히트 시스템을... 히트 시스템을... 히트 시스템을... 히트 시스템을... 하이... 스스템을... 좌측에서... 이적을... 호흡을... 이 히트 버스튼을 이용하여 시동기는 아니잖아 바운드? 라이트? 와우 롱 일찍 비는 와일드 원 버튼 히트 버스튼을 캔셀하고 何도 하지 않도록 취소 캔셀? 와우 오우 자, 잠시가 통상 상태에서 때린 게 이만큼 날았어여 왜 점점 까이냐? 아우, 다시 까여야겠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히트하세요 특정은, 대단히 히트하시면, 캐릭터가 대단히 히트하여, 대단히 대단히 히트하여, 이러면은... 사실상 달려가서 병력장이 있으면은 존나 좋은거 아니야 무조건 클린걸이 될거 아니야 애프터러닝, 히트시스템 러닝, 폴, 스트롱 믹스업, 데스피스트 어게인, 그리고 데몰리셔맨, 데몰리셔맨, 전투에 아일쇄기 히트 활용하는 거 에피트도 응원 아우, 스트레스, 아우... 스트레스 정해야지에 좋겠네 스트레스 정해야지 나 이해했어 소울 칼리버 기폭 같은거 아니야 소울 칼리버 6 기차지 어 소울 차지 소울 차지 미스트 트랩 히트 시스템 상태에서 왼발 두번 맞추고 저스트로 오른발 누르면 미스트 킥 원 투 트랩 엑셀렛 타임아웃中에만 타임아웃을 수 없는 技 네 엑스펙터 엑스펙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에너지를 은 연설을 요즘에 空中コンボを決めることができると。こんな感じなのでかなり重要な。 いつでも簡単に発動できるヒートバーストの方はヒートエナジーが1つあります。 1つついてるんですね。どちらか。 ってことはヒートダッシュを行った上でさらにヒートスマッシュを。 ヒートシステムが開いた状態で特殊技術を使うケージが2つですか? それは強力です。 ヒートキャンセルで。 ヒートダッシュ2回行う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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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ギースじゃないギース? キスアウッド2フ1て使いつか 오일 아쿠마 굿스 굿스 차오브라 아 서로 안 해 아는 걔네 아 아 네 네 이거 네 네 네 네 지금 너무 그거보다 좀 젊어 보이지? 쉐어라! 구쏘! 오우! 식쇼! 웨폰? 웨폰? 웨폰 마스터 라오? 핵둑콘보指導の 야와라 랩 오우! 벅큐! 폴탄 폴탄 今回は筋肉押しなので 一時的な新アクションが パワークラッシュ状態になって 相手のコッケーネって感じで 突進してきて 二択を迫るような ことができる 各キャラクターごとに 各キャラクターごとに 各キャラクターだったり 今 パワー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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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ラッシュ? 여어 여어 오오 에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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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 EX 다운 1 플러스 2 안좋아 악무 이동 그쪽으로 안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위부터 하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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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어포가 왜 정면보냐? 퍽킹 와일드 스탠딩 와일드 스탠딩 2 폴 4 폴 노백턴 자 기상어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싹까지 심각한 behavioral 이루어진 그런 컨셉 이루어진 그렇네요 정의하지는 근데 그 그냥 앉아서 컷킥 쓰면 되는데 어 정의하지도 약간 좀 시청자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닌가 앉아서 컷킥 하면은 15프레임 나가잖아 어 예를 들어서 중상중 기술 2타 앉아서 컷킥하면 되잖아 애들이 리를 안해봐서 그래 다만 모취론, 바크다시와 옆으로 이동의 방역도 유가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를 해봅니다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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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콤보 & 어시스트 이건 약간 초심자를 위한 포 비기너, 포 뉴비, 포 파더 노 모어 콤보드랍? 노 모어 콤보드랍, 노 모어 피투수라 리소 오피 리소 오피 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설정되어 있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Arcade 스타일의 쇼샹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L1 이거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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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좀 어시스트처럼 슈웅! 웨이브! 롱웨이브? 으아아아아아! 이렇게 하네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초속으로 쓸 수 없고 음 1버튼 병력장? 1버튼.. 1버튼 미스트 트랩 줘라 1버튼 미스트 트랩! 1버튼 에시드레인 이거 안주면 사기지 1버튼 TGO? 에? 트레일러 컴온 이건 어시스트 콤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지정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지반양에 지정 가능하면은 그냥 매크로를 공식 인증하는 거야 무조건 정해진 콤보 약한 콤보여야되요 그죠? 만약에 이 원 버튼 콤보를 레코드 데디즈 매크로 이케은 이제 어시스트를 섞어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셔플러 어시스트 콤보 할 수 있겠습니까? 1버튼 8 1버튼을 정리해볼까요? 1버튼을 정리해볼까요? 이런거는 저스트 주면 안돼요 이런거는 저스트 주면 안돼 병력장 클린 히트 저스트 막 이런거 때문에 안돼 그리고 진짜 1버튼 미스터 트랩 줘야 돼 필요하다면 파워크래쉬 맞버튼을割り込めます 그렇게 좀 로망이 없어지게 하는 그리고, 공격을 시켜주는 때 四角봄을 기준으로 위트発動技을 이 공격을 맞춰서 그리고, 그 공격을 하다가 공격장 클린 하시스트 스테이너가 공격장에 점점 로망이고요 나의 시위보는 그 공격장에 그 공격장으로 1버튼의 공격장 프레임 그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어 모든 캐릭이 이러면은 낫지 차라리 아니 왜 정의하지 얼굴이 보이지 저스티스 페이스 저스티스 페이스 오전 너무 멋있어요 ストーリーモードだったりするんを持ちに買うところ楽しいのがいいな駅側のと見やすそうするなところから まあやっぱり c 鉄拳でもしくまたま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 ij ゲームプレイトレイロー クリームプレイトレイロー クリームプレイトレイロー 2分짜리 エヴォーであること? 昨年エヴォーで 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6の人々は 彼らがやっていて 私たちの関係が何人もないので 私たちの関係が何人もないので 私たちの関係があるのではないか ストーリーマイミステイク パダプレイドレジデントイブル バッ ムーヴィー テーケンエイティ? クリームプレイドレジデントイブ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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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하는게 어디서 어디서 니니니아 william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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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 오오오 마침내 네가 어떻게 뛰어? 아하!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켄8 히트시스템 패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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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퍼스트 세어 해치9 패크.. 왜 핵을 잡는데? 아니 왜 핵을 잡아? 아 근데 형님한테 총 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경호 챙깁니다 제가 아니 무슨 전역 하늘에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이런 걸 왜 구현하는 거야? 내가 좀 맞냐고 아흐우우우 나이스 콤보 나는 뭐 억울해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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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레시브 오그레시브 나이스 콤보 오그레시브 엑스런트 콤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저게 잡히어 와우 베리베리 땡큐 포 먼스 썩 스카이프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왓 왓 리소 5피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졌는데 승난한거야 허허허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작은? 한글자막 제작은? 무니슈크!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트위치 프라임 3년을 구독합니다! 어떤게 생각나요? 테켄 8 메카닉스 앤드 게임 플레이 프레젠트 프레젠티 바이 하라다 상 머레이 상 예스테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웨어즈 레이처 플라 마이 마이 퀘스천 이즈 오니 원 노건 아일 켄트 슛 비커즈 디스 가이 올 더 댐 파 더 워트 나이스 콩보! 엑셀런트 콩보! 엑셀런트 콩보! 엑셀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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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윌리엄스 뭐야 하이프트 워호우 리서 5피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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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트 엑셀런트 하우 디즈용 블락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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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트 콤보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너 우스프락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너 파워 크러쉬 헬스 못 받았지? 넌 제일 좋아하는 TWT매치? 아마 전팅 vs 치쿠린 루저 파이널 That's just so amazing 조드 길난다 어메이징 조드 길난다 왓? 갈렸나? 디싱크? 엑스런트 콤보 왓더 펑 이즈닷 파이트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우스프락 엑스런트 콤보 되는 나이 아니면 안되는 나이인데? 아까 저 상황에서 슉팍 맞췄으면은 축이 이쁘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 우스프락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전두딩 벗었어 연하랑 왓더 펑 이즈닷 플레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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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독은 감사한데 알림은 좀 안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이디가 너무 창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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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레이컨 AG 이 2 5 5 5 5 5 6 6 6 6 5 5 5 여 2 5 5 5 6 7 8 pada 2 5 5 5 5 5 5 5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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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라뇨... 아니... 30대 초반이랑... 그... 저랑 비교하시면 안 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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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라뇨... 흠... 흠... 저기 사장님이랑... 우호우! 대성님 안녕하세요 슬라이서 베리베리 하이 슬라이서 베리베리 하이 아흥 흠 흠- 흠- 나 저기... 나 저기... 어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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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컴보 엑스런트 컴보 나이스 퍼니스 저거 나라 기상킥이랑 하단 퍼지 안되죠? 태그 원뜸을 했던거 같은데 된다고? 뭐 프레임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나? 야호 테켄 8 레이처브라 히트 시스템 인피니티 에보재펜? 노우 서있다 앉으면 된다고? 아닌데 나라 기상킥이 더 늦게 나올텐데 점점 터뜨끈 아니가 반대가 모르겠다 이니까 아 아 아 티디 전딩 레이저츠 What the f**k is that? Fight Nice combo Oh god Nice combo Excellent combo I can't understepping F**king Fight I think the king's buff That's it I'm not going to die Sorry I know I won I don't know Thank you If you like I like Right I'm Okay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TWT 중간중간 지랄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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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콤보 엑셀런트 콤보 아하우 왜이렇게 야 모른발 왜 안나라 커튼 커튼이 왜 엑셀런트 콤보 나이스 콤보 엑셀런트 콤보 캄다운 메인 태흥 안녕하세요 두번이상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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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트 콤보 엑셀런트 콤보 버튼이 왜 안나가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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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띵 은차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컴백 프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버일 카운터 밖에 없는데 이것도 초풍 때문에 다 터지고 터질 것 같고 엑셀런트 컴보 실버일을 쓰면 안 되나? 백대시 초풍이 치니까 깔끔하게 폭탄 우종지옥은 주말에 깡자성한테도 존단히 당했습니다 아 이상해 레버가 나이스 콤보 엑셀런트 콤보 깔끔하게 정립 좀 더 절박해야 돼요 왜 짬발 다음에 내가 저기 하단이랑 저거랑 기상 오른손이랑 이지를 걸려야 되냐 운영이 너무 무서워요 쟤 왜 닿지? 쟤 왜 닿지? 나이스 콤보 엑셀런트 콤보 아이씨 이 개새끼죠 어떡해 오메가랑 아이씨 그거랑은 똑같아요 점수 칸도 똑같고 오메가 칸 점수는 솔직히 좀 아이씨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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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엑셀런트 콤보 그랬으면은 오메가 폭탄 저기 진짜 완전 인디펜더스데이 막 이런 UFO급 괴수들도 강등 경험 그 강등 뒤에 올 수도 있고 와우 매판 잘 엮으면 철 그 예전에 시즌3처럼 그러지 않을까 아이씨 텍프에서 오메가 가는건 힘든게 맞다 쳐 어 근데 이제 오메가 풀법끼리 게임하면은 3시간 4시간 걸려요 저같이 빨리 끝나는 경우에도 이제 2시간 3시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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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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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보드 마탱이 가면은 좀 음력이 경심처럼 나오는거인데 그것처럼 아까 더 미화감 느끼는거야 게임하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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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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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는 나왔을 지도 그냥 그냥 레퍼를 아쿠게 하면서 맞는걸 추가사우를 임쿨스 때리면은 잘때리깐 나이스 컴보 엑스런트 컴보 내 멋 좋아요 내가 잘 쓰는 엑스런트 컴보 엑스런트 컴보 여기서 그린 랭크 뽑킥 한 번 어 엑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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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 아니라 일단 촛붕을 때려야 해요 난 못 때려! I can't I can't Let me help you 왠지 I can't hold your right I can't hold your right 정면에서 막으면은 임펄스가 되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저스트 프레임이고 펭가드에서 막아야 돼 파이팅 아 미니 아 예 아 어 어 으 으 어허 아니 아티프 버프 절대 안 맞지 난 심해서 뭘 하세요? 그냥 헤이 아치 상대하려면 녹티스 골라서 음 함코 베리베리 땡큐 투 먼스 에이 차오블라 아 이즈 모텔리 안녕하세요 우스프락 이즈 7개월째 구독감사합니다 내 콤보 디쥬시대 콤보 와우 엑스런트 콤보 아퀸 아호 엑스런트 콤보 엑스런트 콤보 초사기 FF4 노우 FF4 아니 아니 일렉트릭 베러댄 FF4 체인지 체인지 기브앤테이크 헤이요 헤이가 아니라 그냥 저는 모든 캐릭한테 이렇게 해요 좀 조심해서 오케이 승률이 안좋아 날아 우중 왜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셀렌트 아 Bye Indeed 아 레버 뒤에 했는데 오우후 버킹 레버 투잽 내가 우승을 먹는거지 먹힘 다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실버에 있었는데 나이스 콩보 초풍? 아니지 해이크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모르겠다 나도 야 어딘데 왜 벽이 안가 저게 나이스 콩보 해이가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 철권 쓸땐 웨이브가 있었을거야 2,3,6 아 지금은 없잖아요 그게 분권이 그냥 2,3,6 코멘트로 자체적으로 나가잖아 어헤이가 웨이브랑 2,3,6 웨이브가 그니까 카즈야 웨이브랑 2,3,6 스텝이랑 그 6,2,3 이 동시에 있었어 그래서 좀 지뢰가 됐을거에요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지옥을 먹었네 I will play 테켄 8 웨이브 3,3 조개던 비지옥을 맞춰 퍽퍽 화랑 플레이어 또 건 다운 비치 롤에블렛 롤에블렛 테켄 4 리 아웃핏 아 날라리 나이스 투 시 데드 아나더 고우키 플레이어 원 아임 쏘 너 묵축 원 야호우 나이스 콤보 근데 진짜 잘해 진짜 잘하더라 뭐 하나 훔친거 강성 다 좋대고 과감하게도 귀없으면 과감하게 잘하고 왓더 야호우 나이스 콤보 나이스 콤보 20개월째 구독 아이케트 언더스테이핑 오케이 레버가 마탱이 가서 진짜 아이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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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월 구독 아이케트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이템님 나이스 콤보 엑스런트 콤보 이거 돌리면 안되겠다 강등이다 8시 반 아이케트 아쿠마 와이 너도 아쿠마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뭐 캐릭터인데 어떡해 아쿠마 콤보 해볼까 한번 아이케트 아이 암고라 트라이 아머 아쿠마 콤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자 아이헤티트 아이헤티트 짱파 강작은 아해 못 못하고 그냥 짱파 한번 해봅시다 커맨드가 뭐야? 이거까지 어떻게 쓰지? 앞으로 2번 하고 뒤앤손 맞아요? 다운 3 에어볼 1 플러스 2 FF 1001 왜 안나가 나는? 지랄하고 있네 오 오 오 아임 고키 메인 받아 고키 메인 아임 고키 메인 아임 고키 아임 고키 아임 고키 네 다운 그 다음에 쿤보 뭐야? 그 다음에 쿤보 뭐야? 왼발 아니에요? 오른발은 이건데? 어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그냥 저스트가 아니라 그냥 연타하면 나가네? 저스트네요 MIH 마라 마이 오오오오오 뭐 어우 네네 아 네 리콤보가 훨씬 쉽겠다 안해 얼마나 쉬워 기스는 제가 나름 짠 바이브가 있습니다 구스 하워드 포xy Foxy KUF? KUF? 리얼바우트? 리얼바우트 리얼바우트 KUF 잘 나가냐 오호 K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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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근데 리말고는 다 재미없어 리말고는 다 재미없어 만댐 만댐 벨리베리 땡큐 포 워칭 마이 테켄 8 니나 스트림 피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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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ppreciate your love Bye bye See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